마하 3.2 플러스 세계 최초 램제트 고속추진기 결국 한국형 엔진으로 전부 교체 KF-21 국산 미국 통제 벗어났다 국내 유일 항공엔진 제조 역량을 갖춘 하나에어 로스페이스가 최초 엔진 생산 후 45년 만에 누적기준 엔진 1만대를 생산했다 하나에어 로는 국산 전투기 KF-21 엔진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증진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현재 6개국만 보유한 독자적인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야심찬 청사진의 밑바탕에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하나에어 로 제1사업장이 있다 1사업장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기술 면허를 획득한 KF-21 KF-50 등 엔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유도 무기용 엔진 민수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하나에어 로 항공사업의 핵심이다 지난 12일 하나에어 로 엔진 1만대 생산을 기념해 기자단이 방문한 창원 1사업장에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엔진 조립 과정을 비롯해 엔진 시운전 전 과정 무인화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에어 로는 15일 창원 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1만대 출하식과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먼저 방문한 엔진 조립동에서는 엔진 종류별 구획된 공간에서 분주하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나에어 로가 생산하는 엔진은 모두 군수용으로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G1호 부터 기술 면허를 획득해 생산하는 F404 T-50 계열 F414 KF-21 T-700-701 K9 수리온 헬기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제조사에서 키트를 공급받아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한다 기술 면허 생산 엔진은 하나에어 로 기술력에 기반이 됐다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제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총 1만대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엔진 전반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하지만 F414 1만 5천 파운드급 수준의 항공엔진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현재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많이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하나에어 로 이광민 항공사업 부장은 KF-21이나 T-50은 GE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라이센스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인기도 미사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출입이 제한된다며 유무인 항공기용으로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에어 로는 KF-21의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을 착공한다 내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조성한다 하나에어 로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엔진을 개발해 스테이스 기능이 강화될 KF-21 블록 3에 탑재할 계획이다 2029년 1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1만 번째 F404 엔진 시운전 현장 초음속 순간 푸른 불꽃 엔진 조립장에 이어 방문한 시운전장에는 1만 번째 엔진 생산의 주인공인 타는 마이너스 50불로 29호기에 탑재될 F404 엔진이 준비돼 있었다 엔진이 작동할 때 괭음을 예상했지만 놀라울 만큼 소음이 적었다 엔진이 음속을 돌파할 만큼 출력이 강해지자 푸른 불꽃을 관측할 수 있었다 터빈에서 나오는 가스를 재가열에 추력을 증가시키는 애프터버너라는 장치 때문에 발생한 불꽃이다 한화에어로는 T-50 엔진 시운전 설비를 T-50을 운용하는 공군 비행단에 공급했으며 T-50을 도입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비를 수출했다 마지막으로는 엔진 부품 신공장을 찾았다 신공장에는 무인음 반차량과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일 뿐 직원들을 쉽게 볼 수 없었다 직원이 입력한 대로 LV가 창구에서 필요한 재료와 물품을 설비까지 운반하면 로봇팔이의 AGV가 가져온 부품을 설비해 투입해 가공이 이뤄지고 다시 AGV를 통해 부품은 후속 공정으로 옮겨졌다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로 로봇이 수행하고 직원은 검사 정도만 수행했다 이런 자동화 덕분에 인력을 절감해 신공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은 50명이고 10여명만 근무한다 하나에어로 관계자는 신공장을 둘러본 지의 측에서도 우리가 꿈꾸던 공장이라고 한 바 있다고 전했다 2. MRO가 뭐길래 HD 현대중 하나오션 미 시장 진출 4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함정 신조 경험을 토대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함정에머로 사업 확대로 이어지면서다 5.1 시장 조사업체 모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에마로 시장은 올해 577억 6천만 달러 약 78조 원 에서 2029년 636억 2천만 달러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MRO 사업은 해군 함정과 지원 선박의 유지 보수 정밀검사 등을 포괄한다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광범위한 개조활동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엔진 드라이 건식 도크정기 유지관리 구성요소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엔진 MRO는 해상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 엔진을 관리하는 것이다 드라이 도크 MRO는 선체와 시스템을 검사 수리하기 위해 드라이 도크에서 진행되는 함정정밀검사와 개조를 의미한다 정기 유지관리 MRO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검사하는 사업이다 구성요소 MRO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군 함정 내 특정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시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국 MRO 사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 인프라가 취약한 미국은 함정 엔으로 물량 일부를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성장관이 방한해 국내 조선소를 방문했다 정기선 헤디연대 부회장과 권여궁 하나오션 부회장은 직접 함정건조 역량과 암으로 기술력을 설명하며 사업 수주 의지를 보였다 미국 마로 시장에 진출한다면 추후 함정건조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두 회사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 제정한 연합 무역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네온항을 허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필리조선소와 협력을 통해 MRO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달 필리조선소와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관공선에 대한 신조 MRO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현대중공업은 필리조선소의 함정관공선 설계 및 자재 패키지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태복 HD현 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이사는 최근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필리조선소와의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1차적으로 이러한 방식 설계 자재 공급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이어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기술 협력을 강화해서 생산 부분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하나오션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추진 중이다 오스탈은 호주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방산기업으로 미국 엘라베마주 등의 조선소를 두고 있다 배선태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 영업담당은 최근 1분기 컴콜에서 당사는 다양한 국내 잠수함 창정비 성능개량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수출하는 함정과 국내 국외 운영 중인 모두 함정에 대한 예모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조선소 인수 관련해서는 호주 오스타를 인수 제한을 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승인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원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4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4-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한 1,7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637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플러스 50.7% 업황 개선이 뚜렷하다 AI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었고 낸드플래시, 디램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액 증가폭 확대됐다 또 선박 플러스 64.3% 수출액도 렌지선 등 대형 선박 물량 인도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2차 전지 마이너스 22.3% 는 글로벌 기업의 재고 조정 광물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2분기 수출 선행 지수는 120.9로 전년동기 대비 1.4포인트 P 하락했다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유럽 등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뛰었고 반도체 공급망의 한축인 대만 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를 비롯한 부가 가치가 높은 반도체 수요 증가도 수출 호조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출 기업은 2분기 애로사항 복수응답 우로 원재료 가격 상승 38.4% 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툰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이밖에 원화 환율 불안정 30% 중국 등 개도국 저가 공세 30%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25.5% 등이 뒤를 이었다